머슬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랫벤치에서 하는 덤벨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3대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 바벨로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덤벨은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덤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벨 같은 경우는 내가 바깥으로 괴적이 흔들려도 그냥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안쪽으로 흔들려도 그냥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덤벨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괴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운동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 처음에 운동 알려드릴 때 덤벨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운동 경력자분들이 운동을 배우러 와도 덤벨프레스를 먼저 시켜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괴적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수정을 해드리고 나면 바벨로 할 때도 운동이 잘 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운동을 할 때 덤벨프레스의 괴적이 어려워서 흔들려서 그래서 운동이 안 됐던 분들 그래서 덤벨을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 본인의 자세가 맞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 덤벨을 쥐고 손목을 이렇게 세우시지 마시고 살짝 눕힙니다 살짝 눕힌 상태에서 힘이 위로 걸리지 않고 손목에 힘이 걸릴 수 있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사실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숙모가 늘어질 수 있게 귀에서 멀어지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살짝 내밀어줍니다 이 상태가 준비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덤벨을 내릴 건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이 덤벨로 괴적을 그리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덤벨 프레스 자체가 힘을 실어서 하기 위해서는 수직 제왕을 받아야 되는데 중력 방향대로 그대로 떨어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손목과 팔꿈치 부담 가겠죠 그리고 어깨가 안쪽에 있고 팔꿈치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그대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바깥으로 괴적을 그리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그냥 팔꿈치가 바닥으로 가게 그냥 수직으로 받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괴적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를 눌러놓고 그대로 수직 제왕을 받아라 어떻게 보면 약간 세모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덤벨이 바깥으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으로 가 있으면 이걸 밀 때 바깥으로 밀게 돼요 그래서 덤벨을 내릴 때 최소한 수직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안쪽으로 놔줘요 이렇게 그러면 안쪽으로 찔러 넣기가 쉬워지거든요 안으로 찔러 넣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내릴 때 이렇게 세모를 그리면서 수직 제왕을 받은 것처럼 밀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대로 올리게 되면 수직 제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깨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주면 안쪽으로 가는 게 맞죠 팔꿈치는 바깥에 있고 어깨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면 안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덤벨이 바깥으로 가 있으면 안쪽으로 못 가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어깨를 눌러 놓은 채로 팔꿈치를 안으로 밀어들면서 약간 세모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 넣어주실 때 이 덤벨 이 덤벨을 천장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깨가 쑥 나가게 돼요 그러면 가슴에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덤벨을 신경 쓰지 마시고 팔꿈치를 안으로 밀어들면서 가슴을 수축시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깨가 나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밀어들면서 명치가 위로 튀어나가는 느낌으로 가슴을 수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안으로 밀어들어서 가슴 가운데를 콱 쥐어 짜는 느낌 자 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덤벨 프레스를 하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이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머릿속에 얘가 세모를 그려야 되고 팔꿈치가 바닥으로 가야 되고 이러면 저도 흔들려요 이렇게 천천히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가슴이 늘어나지도 않고 어깨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얘를 완전 떨어트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짓눌린다는 느낌으로 쭉 가주셔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무게를 쭉 실어주는 거예요 이 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빠르게 쭉 그리고 여기서 살짝 멈춥니다 멈춰서 가슴이 늘어나는 걸 느끼고 그다음에 밀어주는데 밀 때도 던지지 마시고 약간의 속도감이 있게 안쪽을 향해서 그냥 찔러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릴 때는 두 템포 하나 둘 멈추고 하나 이렇게 멈췄다가 밀어서 멈추는 게 숫다리 되시면 살짝 멈추고 밀고 살짝 멈추고 밀고 이렇게 템포로 잡아가시면 나중에는 느리게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느리게 하시면 목에 담이 오게 될 수도 있고 되게 흔들리는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위에서 궤적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옆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수직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수직저항을 받기가 힘들고 가슴에 힘을 실어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직저항을 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빠르게 팔꿈치가 바닥을 향해서 간다는 느낌으로 쫙 가주셔야지 수직저항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자세를 영상을 찍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 연습할 때는 팔꿈치를 바닥으로 그냥 보내주는 느낌으로 쭉 보내주시는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의 느낌이 수직저항이 맞는지 그걸 꼭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덤벨프레스 위에서 보는 궤적 그리고 옆에서 보는 수직저항의 궤적 이 흔들림이 좀 없는 어떤 템포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조금 숙지를 잘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덤벨프레스가 잘 되게 되면 바벨은 더 쉬워지고 머신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잘 했을 경우에 머신이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덤벨프레스 프리웨이트가 어렵다고 해서 머신만 잡고 운동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덤벨을 활용해서 내가 프리웨이트를 잘 할 수 있지만 머신까지 같이 섞어서 한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 덤벨프레스를 꼭 연습하셔서 잘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